왜 안 외쳐? 오빠, 오빠 감사해요, 오늘 진짜 가수님! 브루엘 명곡 MC 100일 축하드려요! 아, 진짜 조작진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떡을 다 개개인 별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공유병도 너무 잘 먹겠다고, 감사하다고 이렇게 공주어 MC 100일 MC 100일 음 MC 100일 너무 맛있어 깜빡 MC 100일 군대 간절히는 로매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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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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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럽고가 유럽인가요? 유럽 노르웨이 노르메이 우리 저기 위에 아, 이거 심쿵 심쿵 세셰 아메이징 미국 중국어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아, 뭔가요 미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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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 14 ницы 13 5 3 아멘 오늘 300개 특집이라고 맛있어요 멋있어요 짱 오늘 MC분들도 나오셔서 오늘 정말 철이 부져먹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웃는다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출연하셨던 분들 전부 다 MC씨잖아요 다들 너무 잘하시고 옆에서 진짜 한참 분명했습니다 샹클럽 탐사는 탐사 시시해 다자 신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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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르웨이는 꼭 가보고싶네요 진짜 노르웨이 가보신 분 계시나요? 응 어디 가보신가 손을 이렇게 상상하다가 이렇게 아 아 노르웨이 갔다 오신 줄 알고 아 들까 말까 갔다 왔던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잘한다 그죠 응 어? 내가 웬만한 다 알아들이잖아 네 한국도 펜스 전부 틴트도 응 뭐? 틴트도 지방 어디서 오셨어요? 어쩐지 서울분들은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경상도 사운드랑 틴트도 틴트도 무슨 어디 동 얘기하듯이 너무 웃겨 제가 그래서 좋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기보다는 음이 제가 말할때도 이렇게 있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투리를 안쓴다고 좀 석섭해하고요 작가님 진짜 진짜야 쓰지마 들으셨어요? 중국 팬분들이 중국 팬분들이 한 분이 가만히 있을 거 있으니 거짓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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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닌데 아 근데 제가 샵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샵에서 오늘 머리를 감다가 어 그 친구가 구미에서 온 친구 그 친구가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사투리를 엄청 쓰는 거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사투리 진짜 많이 쓴다 저 온 지 얼마 안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온 지 얼마 안됐는데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오빠는 진짜 완전 이제 하나도 안쓰는 거 같은데 이렇게 다른 분이 아무튼 둘이 대화가 너무 웃긴거야 둘이 대화가 사투리 진짜 사투리를 대화하는데 서로가 쓴다고 하니까 옆에서 한번 탄로놨어 아 한번 탄로놨어 춥다 떼어 빨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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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가지 마 네 응 그래서 다 안걸래 저 컴마 한국 한국 두 두 분씩 컴마 네 몇 가지 몇 가지 중국의 중국이 있을거 같아요 국수도 미치 후이 오이와이와이와 jullie 국수고시 정말 진작 국수도 미치 너무 행복해요 나가수는 굉장히 많이 들리는거고 국렘구가 행복한 무대라고 그 오늘은 사실 긴장보다는 좀 재미있는 무대라서 가수님 불명특집인데 노래 안하세요? 가수님 노래 안하세요? 정확하게 잘 알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아 거짓말 그냥 거짓말 하면 되는데 거짓말 조용팬 분이 한국말 하시듯이 발생하잖아요 네? 안 들키시려고 일부러 그러죠 그 직원분이 안 들키시려고 일부러 딱딱들어서 딱딱들어서 시골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객만 들어도 합니다 옆에서 손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 지방사람이라는 말이 있나요? 그 지방사람이라는 말이 있나요? 그 지방사람이라는 말이 있나요? 지방사람이란 말 있나요? 지방사람이란 말 있나요? 어 타면 어 촌리라이더 어? 광야 천 오예시 촌리라이더 어? 죄송해요 촌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첫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양글은 전다깡촌리라이더 아 아 우슈 저 타살 청주 청주 아 청주 청주 시골이 아니지 않아요? 그쵸 아니죠 시골 아니에요 도시 아 타이완 팔완 타이완 타이완 오우 오우 내일 좌우 타이완 타이완 고맙다 고맙다 시골 항상 아주 한 입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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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셋이라면 알려주다, 공부시켜주다 이쪽으로는 좀더 좁았어 제가 웃었나요? 네 그 친구가 원래 그 연쇄 전에 동영상 찍을 때 했던 그 친구예요 거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그 친구랑 하다가 팬분들이 이렇게 한거죠 너무 귀여웠어요 역시 귀여움이에요 제가 물에 주오니 이거 추워 이거 멋있다 점점 양치기 선배님 될 것 같아요 너는 이제 별로 안 추워서 안 춥지 않나요? 안 추워요 지금 저의 제가 이제 오면서 아이컨 연습을 하고 있군요 6월 6일 10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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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 슈하 슈 슈 슈 십이라는 말이에요 슈 슈 슈 슈 슈은 저희가 이렇게 건설이라고 해도 혓바닥을 이렇게 말아서 슈 슈 슈 사는 혓바닥을 붙이고 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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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샹시 와 진짜 리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스노우보드 굉장히 잘 탄다고 노르베에 오시면 스키를 타자고 저는 스노우보드를 잘 탄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잘 타거든요 아마 어 나중에 스키장에서 보게되면 짱이 놀랐어요 뭐야 쟤는 막 이렇게 막 날라다녀 하하하하 일단 다 가리고 타기 때문에 만날 수 있으니까 딱 멈추고 잘한다고 얘기하고 막 거꾸로 매다 헬리콥도처럼 막 가요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신거 아니에요 다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감사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직 노래하시면서 네 네 그러게요 의상이 오늘 노력해야되는 컨텐츠인데 컴퓨터의 흑집이라서 예쁘게 하고 예뻐요 예뻐요 멋있어요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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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잘 잘 잘 버 dismiss 박수 다 나오나요? 다 나오나요? 다 나오나요? 정신이 안 돼 정신이 안 돼 정신이 안 돼 정신이 안 돼 촬영 수만 하시고 보너 같이 할게요 촬영 수만 하시고 수만 들어가서 해주세요 예쁘게 사진 나오실게 다 안 나오죠 나오는데 너무 작아요 나오게 나와요 네, 네, 놔둘게요 2, 3, 1, 2, 3 2, 3, 2, 3, 2 2, 3, 2, 3, 2 2, 3, 2, 3, 2, 3, 2, 3 1, 2, 3, 2 1, 2, 3 됐어요 아 2, 3, 2, 3 2, 3, 2, 3 1, 2, 3, 2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